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공사 시작 1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웅천공원 내 야외 무대에서 400여 명의 시민과 초청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4년 착공해 6,200억여 원이 들어간 웅천택지개발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280만 제곱미터의 웅천지구를 바다와 주거공간, 공원이 어우러진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해 인구 30만을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